우리도에서는 29일부터 고위험군 중심의 진단검사를 전환하게 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29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이 됩니다.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다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고위험군 관리 및 중증 예방을 목표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유전자 증폭, 즉 PCR검사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그 대상은 60대 이상 신속항원검사키트 양성자,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군 해당자만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검사키트로 양성 유무를 확인하면 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주 대상은 역학연관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밀접 접촉 등의 이유로 PCR검사를 요청받은 사람은 PCR검사를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의사 유소견자, 그러니까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사를 작성해 준 사람, 그리고 60세 이상은 역시 PCR검사를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검사키트 양성자와 신속항원 양성자가 PCR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부의 오미크론 방역체계 내 검사 기준에 따라 고위험군이 아닌 대상자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통해 우선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키트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PCR검사를 진행합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의 신속항원검사키트 검사 결과도 음성확인서로 인정이 됩니다. 검사키트의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4시간이고 PCR검사 결과 유효시간은 48시간입니다. 또한 제주형 특별입도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항만 발열감시 시스템과 제주공항 내의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는 당분간 현행대로 운영방식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해외 입국자나 발열자 등 유증상 입도객과 당일 입도 도민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PCR검사를 지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항만 도착장에 발열 측정 장비와 감시 인력 배치를 통해서 모든 입도객을 대상으로 촘촘한 발열 감시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도가 도민들의 접종 편의를 위해 오는 2월 5일부터 제주시 예방접종센터를 토요일 오전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현재 제주지역 코로나19 접종률은 1차 86.5%, 2차 85.1%, 3차 48.9%이고 도내 외국인 3차 접종률은 23.8%입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오는 4월 30일까지 3차 접종을 완료하고 10월 31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면제와 함께 입국 규제도 유예할 예정입니다. 오는 2월 28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 체류 외국인이 4월 30일까지 자진 출국 시에도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가 유예가 됩니다. 우리도는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 앱디는 고도화로 백신 추가 접종 확인이 가능하며 질병관리청 플랫폼과의 연결을 통해서 PCR 음성 확인 등 방역 패스 확인 기능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제주안심코드를 통해 출입 인증과 예방접종력 2차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3차 접종 정보 연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적용되어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이용자들은 질병관리청 쿠브 앱 또는 카카오톡 네이버 QR 인증 등을 통해서 별도로 예방접종을 증명해야 하는 불편함을 도민들께서 감수해 왔습니다. 우리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질병관리청이 관리하는 방역 패스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제주안심코드 연결을 논의해 왔습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의 방역 패스 데이터베이스 개편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예방접종 외에 PCR 음성 확인, 완치자, 예외 적용자 정보까지 제주안심코드에서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제주안심코드 앱 업데이트를 통해서 백신 접종 정보를 발급받은 이용자는 앱 내의 방역 패스 메뉴에서 방역 패스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입 인증 시에는 접종 완료자는 접종 완료자입니다. 다른 종류의 방역 패스는 띵동으로 음성 안내가 제공됨에 따라 시설 이용자는 물론 사업주도 접종 확인이 대단히 편리해졌습니다. 역학조사관 안성배입니다. 현재 제주시 전지훈련 관련 집단에서 오미크론 확인 2명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전지훈련 집단 관련해서는 현재 변이 검사가 진행 중으로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오미크론 확진자는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만 선행 감염자의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지금 2명 더 있어서 총 5명이 지금 최초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최근 1주 확진자 수 대비하여 검출률은 7.4%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속 항원 검사가 PCR 검사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점은 사실입니다. 다만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의 정확도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신속 항원 검사를 먼저 하시고 여기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 PCR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이 있지만 신속 항원 검사가 음성으로 나온 경우에는 반복해서 검사를 받으시거나 혹은 의사의 진료를 받아서 PCR 검사가 반드시 필요할지 여부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가 진단 키트 관련입니다. 오늘자로 6개 보건소에 총 3만 6천명분이 지금 배정되었고 2월 3일자로 5만 4천명분이 다시 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진단 키트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관련해서 지금 배정된 인력은 6개 보건소 총 54명이 배치되었습니다. 방역대원과장 김병재입니다. 설 연휴에는 예방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가정 모임은 6명까지입니다. 사실은 전망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전망 예측이 쉽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정부도 이제 당초는 2만 명까지 최대치를 받다가 3만 명까지 보고 있고 또 전문가들은 12만 2천명까지 또 2월 말경에 온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일본이나 해외 사례를 봐도 이러한 전망이 이제는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단, 우리 도가 지금까지 임상 경험이나 방역 계획이나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지금 현재 38명 정도 주간 통계로 보면 38명 정도 일일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최악의 경우 500명까지 발생할 수 있겠다를 가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500명까지 하루에 발생이 되었을 때 그에 따르는 이제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확보 그리고 관리 방안 같은 것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굳이 이제는 단계도 그렇게 필요치는 않습니다. 단계도 굳이 단계를 분리하자면 4단계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대응 전략은 마련해 놓고 있고요. 그에 따른 예산도 사실은 우리 도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자비를 통해, 자체 예산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이라든가 시설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1차는 500명 정도까지는 대비를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내에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